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은혁이가 소개하는 한식 자 바로 잡채입니다 잡채 아 그렇습니다 세이 잡채 잡채 세이 잡채 잡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잡채입니다 이 잡채야말로 한식의 대표 요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잡채는요 그냥 먹으면 맛있었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젓가락을 집어서 요렇게 요렇게 요거를 말이죠 요렇게 돌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서 이게 파스타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입에 이렇게 한입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맛있나요? 노래가 생각나요 어떤 노래요? 아무도 잡채않는 이름을 얻는다 아 잡초 이름을 잡채야 아 잡채야 좋습니다 여러분 잡채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양복춤이 있는데 요새 고르다 할게 안좋아? 히든 이즈요 히든 이즈요 아유 아 지금 결혼하자는 얘기 엉망하는거 써내주세요 엉망하는거 써내주세요 엉망하는거 써내주세요 엉망하는거 써내주세요 엉망하는거 써내주시고 엉망하는거 써내주세요 엉니 엉망하는거 써내 latt이완 엉망 Meanwhile от